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아주 유용한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바로 댄스 피트니스 루틴인데요. 댄스 피트니스 루틴이 무엇이냐 하면 댄스 기본기들을 담은 동작들에 간단한 피트니스 동작들을 섞어서 춤실력 향상과 그리고 칼로리 성분까지 동시에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루틴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한번 신나게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따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바로 음악에 맞춰서 루틴 보여드릴 건데 따라해보시다가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처음 올려드렸던 기본기 영상 보고 오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시면 배속속도 조절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1탄이라면 2탄, 3탄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그럼 바로 오늘 댄스 피트니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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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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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